4번 손가락이 약하면 음정이 흔들리거나 규칙적인 트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4번 손가락을 강화시켜줘야 하는데 보통 4번 손가락은 짧아서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여기 4번 손가락 밑에 근육을 보세요. 이 근육들로부터 힘을 끌어와 4번 손가락을 쓴다면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. 4번 손가락 밑에 근육으로부터 힘을 끌어와 새가 되어 부리로 개방연을 쪼아준다고 생각하고 줄을 튕겨주는 연습을 통해 4번 손가락을 훈련해 보세요. 3번 손가락이 깊는 비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